여기 지금 모였습니다. 행무기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지도자들을 세속에 물들리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되게 하셔서 제사장 예언자 황같이 용기있는 행동을 하도록 기도합니다. 아울러 W의 지도자 여러분들의 거룩한 행동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보금화에 기여함으로써 탄신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W의 지도자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